아 제발 하나 둘 셋 황진이 형입니다 왜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하나 둘 셋 헷마스 저거 왜 또 알아 왜 왜 저거 왜 몰라 헤르미언 헤르미언이라고 할까봐 그랬나 보다 헤르미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헤르미언님도 돼요 절신세계들에 비해서 훨씬 잘하시네요 그래요? 자 그럼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진씨 하나 둘 셋 메시 오케이 뭐냐 뭐냐 나 빼네 나 빼네 리오넬 메시라고 안 해도 돼요 자, 직접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왜 울라? 와, 왜 울라? 백종원 선생님 야, 너 그걸 모르냐? 거짓말이고 오늘 아침에도 영상 봤는데 야, 너 진짜 사실 저희 백종원 선생님 촬영도 많이 했는데 너 백종원한테 무자 한 번 드려라, 안 되겠다 긴장돼 왜 이렇게 긴장되지? 여러분, 이거 긴장하면서 보지 마세요 TV보드 정하다 저부터 할게, 저부터 네, 저부터 하나, 둘, 셋 박찬호 나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 테루를 보고 계시거든요 테루를 보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이렇게 걸리네요 하나, 둘, 셋 와, 대박이다 왜냐면 일로 갈 문제였거든 근데 갑자기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춘호 수영 때 헷갈렸어, 수영 자, 하나, 둘, 셋 그... 아,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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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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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야, 너는... 한국 최초의 싸이온 후보 류은진 선수는 어떻게 몰라 아니, 아니 와, 미쳤네 진짜 저 거짓말 안 하냐 야, 오늘 경기도 보러 갔다 야, 이거는 뭐야, 이건 아니잖아 저 중학교 때 마구마구 제 선수였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데 딱 안 떠올라 안면에 딱... 그렇죠, 그냥 티분 아, 티분 네, 티분 지금 전략이 계속 티비 시청이에요 어, 형아, 저 류은진이 아니야 저... 아, 잠깐만 마음 좀 풀어야겠다 자, 여러분, 이제 두부 나갔습니다, 두부 좀 집중합시다, 이제 집중해야 돼요 두부 씨가 저희 앨범과 두부를 하나 앞에서 네, 오케이 아, 근데... 나... 흑임, 저 자리 바꿉시다 아, 이 부담됐나 봐 아, 여기 있으면 마음 편하게 오, 저 자세 좋아요 지금 둘이 너무 다르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집중해야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박보검 형님 아, 이거 지금 발음이 안 되냐 박보검 형님 박보검 형님 박보검 형님 박보검 형님 박보검 형님 보검 형님 아,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이게... 어? 알겠다, 서준이 형이다 아, 설마 아, 설마 아니면 박형식 형님인가? 아, 저 하나, 둘, 셋 오, 좋아 오케이 운명이다, 운명이다, 운명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하나, 둘, 셋 설마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죄송한데 능れて 그 순간 허니 수호...? 저는 알고서요 와, 이 짠이 없어 지가 뜯는 거 아니야, 그냥 너는 앉아,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너는 앉아 에폴라 한 거 빼 어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빼, 아이스크림 대박이다 방시오펜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진 배우 정답 맞지, 맞지 그, 윤, 윤, 방송 나와서 안 돼? 응, 사실은 이서진이라고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정답 다 알고 있는데 긴장해서 짧게 나왔습니다 진짜 모르겠는 거 같은데? 위로 젤 제발 하나, 둘, 셋 오, 조조 조조조 조조조 좀 조조 조조 아뇨, 조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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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약간 넘어가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정욱 씨가 솔직히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두종석이요. 두종석이요. 마치. 돌고 했는데. 그렇지, 아미들이 다 이해할 때. 원래 제가 발음이 약간. 우리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걸? 만약에 이거.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우리 먹는 걸 더 좋아하시는 걸? 극을 떠나서 우린 사실을 말한 거야. 그렇지. 만약에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이제 아미들 다 이제 채널 찾아가다. 자, 깔끔하게 정답 맞췄고요. 하나, 둘, 셋. 아니, 갑자기 무릎을. 갑자기 무릎을. 갑자기. 조종석 깔끔했고요. 하나, 둘, 셋. 포로노마스. 그렇지. 위험했어요. 자, 슈가 갑니다. 하나, 둘, 셋. 김경호. 김경호 선배님. 갑니다. 아렘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카트마스. 갑니다. 하나, 둘, 셋. 리카프리오. 디카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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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난 디카프리오라고 들었는데. 디카프리오. 난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난 디카프리오라고 들었죠. 리카프리오라고 했잖아요. 자, 아렘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들었어요? 디카프리오요. 네가 이런 식이구나. 아미한테 물어봐. 아미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아미한테 안 물어봅니다. 아미한테 안 물어봐요, 이제. 정말 솔직히 뭐라고 했어요? 저 원래 리랑 디 발음이 좀 어색해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를 지금 100% 완성하진 못했습니다 막 사전으로 영어로 무상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국어를?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영어긴 해, 디카플류도 미안, 근데 영어는 제작 날려, 제작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조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하나, 둘, 셋 땡! 네네, 근데 어쩌다가 염종아 선배님 맞으시죠? 아, 이거를 물으면 안 되지 놀아, 할 말이 없다, 진짜 아이스크림 날려야지, 이거 아이스크림 빼, 아이스크림 빼, 아이스크림 빼 게임이지, 이제 몸 다 풀렸지 좀 쉽게 가자, 이제 준비 됐습니다 이번 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쑥, 받는 게 나쁘지 않아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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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손 넘었다 와, 손 넘었다, 진짜 아, 너 일부러 그러냐? 야, 너 왠플리에서 같이 있었잖아 야, 이건 진짜 너무 예뻐 해외 활동도 다 보고 아아 그거 알면 뭐해, 이름을 모르는데 야, 진서육에도 스파 있냐? 아, 엑스맨 있어요, 혹시 지민이가 다 먹는 막 그런 큰 그림인가? 나중에 혼자 근데 진짜 이렇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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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여기서 잘 맞췄냐? 아이스크림 자, 혹시부터?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그렇죠, 좋잖아요 맞출 수 있잖아 아이스크림 진짜 나머지 했어야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유재샵 오케이 경고예요 경고예요 유재샵 한글이 어누래요 아까 보셨잖아요 한글이 어누래요 성대가 좀 두꺼워요 어른? 서리, 서리 유재샵 형 영어가 좀 편해가지고 야, 맞죠, 가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비해 형님 오, 이거 진짜 괜찮네, 이번 거 하나 둘 셋 안정환 와아 깔끔해 깔끔하다, 깔끔하다 20시절만 생각이 났어서 아주 못 알아볼 뻔했다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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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미팅도 MC 해주시고 알지, 다 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 넌 알잖아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 넌 알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알아야 돼 아니, 사실 손흥민이 더 이거, 이거 공감 못 한다면 난 진짜 큰일 난다 누구부터 갑니까? 뒤부터 가네? 뒤부터 가야죠 아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제가 슬쩍 들었거든요 뒤에서 여러분 작가님이 아, 저 못 맞추고 제형부터 가야죠 제형부터 제형부터 동생 형부터 갈게요 너도 한 번 틀려봐야지 여기서 더 떨어질 이미지가 없어요 지금 저도 갈게요 어우, 못 떨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컬튼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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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어, 헷갈렸어 진짜 헷갈렸어 커튼, 저 뒤에 있는 게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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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나도 헷갈렸다 아, 진짜 순간적으로 아는데 너는 어떻게 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커튼 형은 괜찮아요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되잖아 저녁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칠복범을 해, 저쪽은 아, 아코나, 쏘리 아 너 지금 자세 잘못됐어 좀 꽂혀, 좀 편하게 TV 본다는 듯이 TV 봤는데 오, 좋아, 좋아 영규 할 수 아니야 영규 할 수 아니야 영규 할 수 아니야 자, 정국 씨 완전 풀어졌어요, 좋아요 편하게 딴 데 보다 보셔도 돼 괜찮아, 괜찮아 노랭을 거리다가 라면 안 먹으면 되지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정답 편하게, 편하게 지민아, 편하게 자, 쓱 TV 본다, TV 본다 하나, 둘, 셋 강시호 PD님 오케이, 좋다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정답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하나, 둘, 셋 박살이 선수 정답, 정답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스쿼드 오케이, 편하게 하나, 둘, 셋 이거는 뭡니까? 로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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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로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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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 팬들이 지금 나리났다 지금 소송민 선수 얘기한 거 굉장히 미견대는 굉장히 큰일이야 로다쥬 이건 진짜 살 나라가 있을까? 난 아직 한국이잖아 너 곧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맞긴 하자 나는 국가인데 둘 다 비빔면 안 돼 조심해 갑니다 정국 타봅니다 나 디비 틀어다, 띡 하나, 둘, 셋 현빈! 오! 와, 정국! 그렇지, 정국아 이건 왜 안돌려 하지? 아니 현빈을 맞춰야 돼 현빈이 왜 안돌려 현빈 첨면이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활시! 현빈 첨면! 와, 현빈 첨면! 와, 저 친구 못 맞췄으면 진짜... 같이 있었을 때는 머리 없었거든요 머리 많이 기네 와, 진짜 힘들었다 부담된다, 부담된다 현빈 첨면 했나 봐 얘 표정 허기 표정만... 어떻게 말하면 이제 탈락해도 돼요? 맞어봐, 지금 너무 부담된다 현빈 첨면 자, 현빈 첨면 갑니다 와, 긴장 너무 많이 했다 하나, 둘, 셋 현빈 첨면! 정답! 야! 와, 제발 이런 것만 나와라 자, 이거... 설마 맞추겠네, 그렇지? 이거 넘으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용석! 조용석! 조용석 씨 왜? 주색추! 주색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마지막이다 야, 이거 못 지키면 진짜 레알이다 누구부터 해요? 저는 전자국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4달러! 4달러! 야, 김영재입니다 김영재입니다, 김영재입니다 아니, 우리 인사를 했다라, 이 시장님께서 저희 대교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맞아요, 오셔서 있어요 야, 일어나, 끝나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4달러 걸고 있냐 야, 사람 이름이 어떻게 4달러야 아니야, 야, 들어와 나이스 트라이크 4달러야, 너의... 김주환, 김주환 씨라고 했으면 성공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땡이라고 4달러